5년을 참았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에 참아야 했고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물지각한 일들이 저지서 모욕과 욕지거리도 참았습니다. 한여름 폭염 아래 밥풀어가며 단식투쟁할 때도 폭식투쟁이라는 폐륜적인 비인간적인 행위를 할 때도 참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을 참아왔습니다. 저들은 생명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우리 부모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감히 304명의 희생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참을 수 없습니다. 참지도 않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 부모들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모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엄한 생명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고 파렴치한 짓이며 우리를 개, 돼지만 또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행동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지난 5년간 지옥 속에서 보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허망에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입니다. 자유한국당 차명인과 정진석 의원의 망언은 우리를 돈만 밝히는 개, 돼지 취급을 한 것이며 세월호 참사를 자신들 출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저급하고 추악한 망발이고 쌍스러운 욕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겹다고 합니다. 그만하라고 합니다. 보상금 받았으니 끝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차명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구조를 기다려다 전부 죽었다면 당신의 아이들이 선예에 갇혀 참혹하게 죽어가야 했다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보상금만 받으면 당신 아이의 죽음을 당신 아이들을 죽인 그 자들을 용서하고 침북할 겁니까? 당신들에겐 돈이 자식보다 중요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 중요합니다. 내 자식 주인자들 용서하고 살 수 없는 부모들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망언과 저질스러운 행동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차명진, 정진석 두 명의 징계 결정이 당신들의 참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징계가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질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세월호 오주기 서울기억식과 안산기억식에서 소란을 피운 대한외국당과 태극기,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한 자들입니다. 당신들이 집회의 자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력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물대표 맞아가면서, 최루행 맞아가면서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백랑기 어르신과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이룩해낸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리고 1,700만 국민들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촛불을 들어 지켜낸 소중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를 당신들이 짓밟고 유리라는 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전부를 꼭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어떤 태극기 두루니가 욕설과 함께 말하다군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분다고. 네, 우리는 당신들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 덤벼보십시오. 자식이름 부모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얼마나 독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 하나도 주럽지 않습니다. 언제든 죽을 거고 돼 있습니다. 그저 억울하게 희생을 위한 우리 아이들 명예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 없습니다. 가엾은 우리 아이들을 조롱하고 자식이름 부모들에게 몸의 감을 주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도덕과 도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가혹한 법적인 책임, 처벌 모두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당신들이 적폐의 손발이고, 적폐의 몸통이며, 적폐의 심장입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들어주고 일으켜준 민주주의를 당신들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와 검찰, 경찰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저들을, 적폐의 담당들을 꼭 처벌해 주십시오. 두 번 다시 상스러운 욕살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부모들에게 몸의 감을 주지 못하게 저들을 꼭 막고 처벌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기업식 주사 방해하고 욕하는 저들을 방치한다면 당신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다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참아왔고 앞으로도 참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묵고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모멸감과 폭언을 전하는 모든 이들 전부 법적인 조치와 정의적인 조치 전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dor 힀히 히트 힛 힛 힛 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